1살, 5살, 6살, 7살, 7살 너보다 동생이다 네 맞아요 8살 아니다 너보다 형이다 왜요? 7살이고 전 8살이잖아 너 마누루는 6살이잖아 얘 마누루는 7살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얘 9살이야 아 아빠 보다 날 커요? 아니 작아요 그지 너보다 형이지 얘가 네 그지 너보다 3살이 있는 것 같군요 내가 어떻게 더 더 많이 걷는 거야 너는 어떻게 더 걷는 거야? 이는 2살이 많다 이는 2살이 많아 이는 3살이 많아 그지않고 그지않아 이는 3살이 많아 이는 4살이 많아 이는 3살이 많아 이는 4살이 많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물이 왜 이렇게 빨라요? 여기까지 온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꽃팔을 올라가 볼까요? 이쪽 사람들 그럼 거기에 조심하고 있는데 아빠는 앉고 앉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심해요 아빠 조심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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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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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않아요? 전 그만큼 더 무서워요 전혀 우리는 꽃도 늦게 핀다 이제 막 새싹이 돌았네 꽃 관장 5 5 3 5 5 5 6 그리 3 5 5 6 3 4 5 5 하하하하